풍부하면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. 대주소 가면 절대 안 돼요. 질문사! 궁금한 거 있습니까? 질문사. 없어? 그럼 장기경 목사님 기도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귀한 일정 시작합니다. 주님이 준비하셨고 순종해서 따라갑니다.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정 목사님 건강과 능력 지켜주시기 모든 식구들 함께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과 응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비행기 이동하는 동안에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날씨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모든 순간순간 나타나게 주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전 지구의 하나님 이곳에다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주시옵소서 선사들도 제일 많이 보내주시고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다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